나와! 탑지도 못하면서 강의하지 말고 나와! 지금 근데 파도가 너무 세서 전주동보다 반주동이 낫겠네 그쵸? 환한 기간은 쉽지 않죠? 만만치지 않아요 너무 왔다갔다 많이 여기서 이렇게 말리면 안 되거든 좀 저기 앞쪽에서 말려야 되는데 너무 뒤에서 말려 지금 저는 조금 멀리 쳐 봤어요 지금 멀리에도 분명히 생선들이 있을 거니까 가까이만 있는게 아니고 저 여기다 치셔요 형님! 저 멀리 쳤어요! 원툴 들어주고! 그렇지! 멀리서 나오네 아주 보이죠? 이때도 아무 때나 감지 말고 일단 고기를 띄우고 고기가 뜬 만큼만 감으면서 제 텐션을 유지하면서 항상 절대 급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줄이 얇기 때문에 급하게 하면 터져요 녹화하고 있어 그래 형님 지그시 요 앞에는 턱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띄워야돼 무조건 안그러면 박으니까 가까이 가서 띄운 상태에서 파도가 밀어주면 슥 당깁니다 지그시 뒤로 와서 아 발악을 하는구나 발악을 하고 있어 힘을 충분히 빼야돼요 줄이 지금 2호 줄이라 되게 약해요 아니야 조금 기다립니다 마지막 힘을 많이 쓰는 거 같네 마지막 힘을 많이 쓰는 거 같네 파도가 오면은 이때 어후 왜 이렇게 힘을 많이 써 아오취 지그시 아오취 이렇게 힘쓴 사이즈가 확실히 커요 힘쓰는 애들은 사이즈가 확실히 큽니다 자 생선 확인 아직 한 발 남았다